반갑습니다 이다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아벨시드 2관문 공략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던전은 사실 내부가 100%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던전이니 외부를 좀 더 열심히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처음에 조우에서 저렇게 오브젝트를 조작하게 되면 머리가 나오는데 얘를 무력화를 시키게 되면 랜덤한 한 명한테 선이 연결이 됩니다 내부에 들어갈 인원은 그 선을 뺏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프로켈의 사념체가 넘어지게 되면 프로켈은 충격 때문에 잠시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에스더를 쓰기 딱 좋은 타이밍이겠죠 또한 12시 방향에 외부로 나올 수 있는 포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내부의 인원은 그 포탈을 활용해서 가지고 있는 방어구 파괴 디버프를 해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보시다시피 사념체의 피통 아래에 있는 무력화 게이지가 자물쇠 표시로 잠겨 있는데 내부의 인원이 한 번 나오게 되면 무력화 게이지가 떠 있어요 무력화를 시키면 또다시 랜덤한 한 명한테 줄이 연결이 되겠죠 내부에 들어갈 사람은 그 줄을 뺏어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액션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3회가 넘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의 프로켈의 사념체는 주기적으로 졸들을 소환을 하는데 이 쪼이 일정 마리수가 차게 되면 전멸이에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저 쪼들이 빨갛게 광폭화가 되는데 광폭화된 쪼을 25마리를 잡게 되면 내부의 몽환의 보호기라는 에테르 구슬이 나옵니다 그 구슬을 먹게 되면 내부의 인원은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되니 저 빨개진 쪼이 눈에 보인다면 빨리 잡아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사념체는 주기적으로 시드급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그 중 첫 번째, 몽환의 사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주변에 장판용 공격을 합니다 그냥 때려서 잡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몽환의 소환술사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무력화를 실패하게 되면 주변에 랜덤한 한 명이 매우게 걸려요 따라서 무력화 게이지가 뜬다면 바로 무력화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은 몽환의 바질리아라는 친구고요 바질리아가 생성된과 동시에 바질리아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칼 아이콘과 똑같은 게 뜨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만이 바질리아를 없앨 수가 있어요 바질리아는 나오자마자 이렇게 큰 장판용 공격을 하는데 터지기 직전에 바질리아를 바라보지 않으면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공격당하게 되면 석화에 걸려요 꽤나 긴 석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서포트 유저가 걸리게 되면 깨기가 힘들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가 다음 아이콘이 뜬 사람이 가서 잡아주면 됩니다 아니면 바질리아가 이 석화 패턴을 끝나고 제자리에서 레이저 공격을 두 번 하는데 그 레이저 공격이 끝나면 잠깐 동안 아이콘이 있든 없든 모두가 때릴 수 있는 판정을 갖게 되니 그때 아무나 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몽환의 기사 프로켈의 사념체가 소환하는 시드급 몬스터 중에 가장 위험한 친구입니다 몽환의 기사가 외부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부에 프로켈이 은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몽환의 기사가 뜨게 되면 가장 1순위로 처리를 해줘야 내부의 인원이 생존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도 역시 일관문과 비슷하게 짤 데미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체력관리에 신경을 크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켈의 머리가 하늘로 떴다가 찍는 패턴이에요 장판형 공격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사념체는 주기적으로 일직선 모양 혹은 부채꼴 모양의 브레스 공격을 하는데 피격 시 마나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피격에 유의해주세요 랜덤한 한 사람을 향해 점프 공격을 하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 이후에는 팽이돌기 같은 공격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로켈의 사념체가 하늘로 포를 써면서 장판을 총 4회 소환을 합니다 이 장판은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보고 피해주시면 돼요 프로켈의 사념체가 랜덤한 한 명을 서다보면서 길을 모으는데 일정 시간 뒤에 피자 모양의 장판이 생성되는 공격이 나오니 보고 피해주시면 돼요 사념체가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몽환의 파도 패턴이고 말 그대로 파도를 소환해요 보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보스가 저렇게 몸을 부르르 떨면 전체 인원한테 몽환의 안개라는 디버프가 생깁니다 4초 뒤에 그 캐릭터가 있는 자리에 장판이 깔리고 그 장판은 여러 번의 틱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장판을 외곽에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공판에서는 똥이라고 해요 큰 원이 유두탄처럼 쫓아오고 그 외에 작은 원이 빙글빙글 도는데 이 역시 보고 피해주시면 되는 패턴입니다 사념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프로켈의 체력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의 전멸기를 시행을 해요 첫 번째 전멸기 기믹이에요 프로켈의 체력, 내부의 체력이 135줄 전후가 되면 가드 구슬 패턴을 시작을 합니다 사념체가 중간을 가면서 주황구슬을 소환을 하는데 저 주황구슬을 먹게 되면 몽환의 저주라는 게 걸리고 몽환의 저주는 60초의 유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첩으로 시작이 됩니다 몽환의 저주는 이중첩이 초가 되면 죽습니다 즉, 주황구슬 하나 더 먹게 되면 바로 즉사예요 유예 시간, 60초가 지나게 되면 즉사인데 그 즉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아티팩트가 쏘아대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투사체에 피격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몽환의 저주가 1중씩 사라져요 즉, 두 대를 맞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몽환의 저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맞고 그냥 저주를 해제시켜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황구슬 먹은 세 명이 6시, 11시, 1시에 소환된 투사체를 발사하는 카드 모양의 아티팩트에 가까이 가게 되면 카드가 지워집니다 이거를 할 때는 아티팩트가 쏘아대는 투사체에 피격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겠죠? 이렇게 아티팩트를 세 개 다 지워주면 자연스럽게 몽환의 저주는 해제가 됩니다 몽환의 저주가 걸리는 주황구슬은 최초 1회를 포함한 3회까지 나오기 때문에 카드를 지우려면 주황구슬을 잘 활용을 해야 되요 두 번째 점멸기입니다 내부에 프로켈의 체력이 110줄 전후가 되면 시작되는 패턴이고 시작과 동시에 랜덤한 두 명한테 파란색, 빨간색 장판이 형성이 됩니다 그 빨간색, 파란색 장판은 프로켈의 사짐체가 쏘아대는 공을 피하면서 포지션을 잡아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슬을 하나씩 먹어보면 캐릭터 머리 위에 빨간색 혹은 파란색의 구체가 뜨는데 그 구체 색깔과 맞는 장판으로 가서 이어지는 점멸기 공격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구슬을 두 개 먹으면 죽고 장판이 걸린 사람도 구슬을 먹으면 죽어요 세 번째 점멸기에요 내부에 프로켈의 체력이 80줄 전후가 되면 시작되는 무력화 패턴이고 사짐체가 가운데서 무력화를 시전을 하는데 중앙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 이어서 외부가 터집니다 이때 범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터지는 이펙트가 보이면 그때 근접해서 무력화를 시전을 해주면 돼요 이때 이어서 피자 장판도 나오니 피하면서 무력을 넣어주시면 돼요 무력을 넣게 되면 동서남북 방향의 4가지 종류의 구슬과 외부의 7명 중 1명의 캐릭터의 머리 위에 에임이 뜹니다 그 에임이 뜬 사람은 에임이 떠 있는 검은 구슬 뒤쪽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프로켈의 사념체의 레이저 공격으로 구슬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슬 뒤에 있던 사람도 같이 레이저에 맞아서 죽냐? 그렇진 않고요 에임이 사라진과 동시에 피하게 되면은 프로켈은 구슬만 맞추게 됩니다 무력화 구슬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는 딜로 혹은 탓으로 빨리 깨준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전멸기에요 구슬 차원 이동 패턴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의 십자가로 터지는 검은 구슬과 빨간 구슬이 생성이 되는데 검은 구슬은 우리의 이동이나 빨간 구슬을 깨는데 방해를 하는 요소에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빨간 구슬입니다 빨간 구슬 위에는 작은 하늘색 구슬이 떠 있어요 저 하늘색 구슬이 빨간 구슬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명수를 의미해요 즉은 빨간 구슬 위에 하늘색 구슬이 하나가 있다면 빨간색 구슬을 깨고 나오는 장판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빨간색 구슬은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슬이 하나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슬이 두 개 세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슬이 하나이기 때문에 각 파티 번호 곱하기 3으로 둘둘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구슬 위치에 남는 이 파티의 인원이 세 명이 들어가야 되는 구슬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외부는 노말과 다르게 하드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패턴 그리고 추가되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카드 모양의 아티팩트를 정리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노말은 굳이 그 카드 모양의 아티팩트를 삭제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하드인 경우에는 삭제시키지 못하면 전멸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 빨간 파란 장판 패턴 그때 간헐적으로 금색 구슬이 뜨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 위에 그 구슬을 먹은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 장판에 스치지도 않고 혼자 위치를 해 있을 경우에 생존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버그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차이점 무력화 패턴 그 이후에 나오는 네 가지 구슬 주변에 작은 자폭을 하는 구슬이 생성이 돼요 그 구슬들은 일정 시간 뒤에 자폭을 하게 되니 가짜 구슬로부터 캐릭터를 이격시켜 주셔야 돼요 또한 머리 위에 에임이 뜬 사람은 에임이 뜬 구슬 주변에 있는 검은 구슬도 같이 레이저에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평타나 스킬로 그 작은 구슬들을 모아서 보스의 레이저를 한 번에 맞춰줘야 됩니다 네 번째 차이점 프로켈의 체력이 45줄 전후가 되면 시작되는 구슬 차원 이동 패턴에 동서남북 부근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빨간 구슬의 위치가 산월적으로 둘둘 짝 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즉슨 위치 파악이 조금 더 힘들어진다 해서 이때는 마이크로 빠르게 브리핑을 해 주거나 아니면 핑을 찍어 줘서 사람들을 유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점멸기 패턴에서 네 가지 차이점을 확인을 했고 일반 패턴 중에 반격이 추가가 돼요 저렇게 지금 뭔가 기를 모으고 있죠 이 기를 모으는 게 반격입니다 이때 때리게 되면 랜덤한 한 명을 향해서 두 번의 브레스를 쏘는데 그 브레스가 석화에 걸립니다 가까운 사람을 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격에 성공 시 근처 그리고 외부가 터지는 장판용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리를 이겨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노말에서는 40줄에서 나오던 내부를 은신시키는 몽환의 기사가 처음 조우시에도 나와요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몽환의 기사를 항상 1순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의 인원이 내부의 프로케를 잡고 나와서 남아있는 프로케를 사념체의 피를 0줄까지 깎게 되면 이 간무는 클리어예요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하고요 클리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